전남 화순군이 화순군민해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. 화순군은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38회 화순군민해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선발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유공과 효행, 교육 등 4개 부문이며 후보자 추천은 군의회 의장과 읍면장,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